세계의 악기 이 프로그램은 세계 여러 나라의 악기와 음악을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. 띠띠야 놀자 포프 안녕 안녕 띠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넌 누구니 내 이름은 알프 혼이야 그런데 좀 슬픈 목소리가 난다 우리 집이 너무 그리워서 그래 집? 아니 집이 왜 그리운데? 오래전에 길을 잃어버렸거든 뭐? 아니 그럼 집을 찾아야지 자 혹시 이 집에 대해서 뭐 생각나는 거 없나요? 음 있어 우리 집은 여기서 아주 먼 나라라는 거 그리고 아주 아주 옛날부터 거기서 살았다는 거 그리고 항상 음악을 연주했다는 거 네 그럼 우리 다른 나라 음악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봐요 응? 뭐? 다른 나라 음악? 네 우리나라 음악이 있는 것처럼 다른 나라에도 그 나라 음악이 있거든요 아하 그렇구나 그럼 포프 우리가 찾아주자 응? 좋아요 요새 주전자야 부탁해 우와 바나나 비행기다 자 친구의 집을 찾아서 출발 자 친구의 집을 찾아서 출발 아니 여긴 어느 나라야? 차요 어? 차오 이탈리아 말로 아냐이란 뜻이야 여기는 이탈리아거든 응 아니 이탈리아? 이탈리아에는 어떤 학기가 있어요? 만돌린 볼래? 응 우와 아니 이게 만돌린이야? 응 곱 기타처럼 생겼다 한번 들어봐 응 와 참 멋지다 응? 그렇지만 여기도 우리 집은 아닌 것 같아 걱정마 또 다른 나라로 가보면 되지 뭐 자 출발 와 저건 무슨 소리지? 응 달팽이 기어가는 소리가 나네 우와 주머니가 달린 악기네 하이 저건 스코틀랜드의 악기 백파이프야 아하 백파이프 그럼 여긴 스코틀랜드구나 아하 저 혹시 이 악기 본 적 있니? 아니 대기 여기선 한 번도 못 봤어 우리 스코틀랜드의 악기는 아닌 것 같아 아하 아무래도 우리 집는 찾을 수 없나 봐 아니 울지마 알폰